공복 유산소 공복 유산소가 힘들면 할 수 있는 팁 냅다 브라탑을 입으면 입는 것부터 스포츠이기 때문에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 아픈 조금 전에 연습한 세클리트 사이드 플랭크 랩고기 슬라이드 여기서 위쪽 다리를 살짝 올려 마저 벽이겠습니다 이 사이드 플랭크 동작에서 다리를 되게 안겨 정실로 효과적으로 반갑도 있습니다 날개통 안착순에 속도에 손모음이 잡힐 수 있으면요 이 동작에서 조금 쉬어가셔도 좋습니다 사이드 플랭크 랩 다시 반대쪽으로 상체를 열어 사이드 플랭크를 진행하겠습니다 가슴 다리를 풀어낸기 때문에 머리속과 발끝까지 1,5번을 유지하려 노력해주세요. 이번에도 위쪽 다리를 들어 약불이 있었던 분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동작들이 부담스럽다면 쉬거나 기본 사이즈의 프레임으로 머리도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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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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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안일은 역시 힘들어요 집안일은 역시 힘들어요 집안일은 실제 집안일은 job 집안일은 직업 집안일은 집안일이 집안일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열심히 뛰면서 추억여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원래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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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